안녕하세요 공병호TV 공병호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에서 강제증용자의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급권과 관련된 일내 기업 자산을 동결하는 그런 판결이 하급심에서 내려진 것으로 오늘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그런 민족과 국가에게 피해를 잊었고 모든 나라들하고 전후에 일련의 협정체계를 통해 가지고 일괄 타개 방식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대일천국권 자금의 일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타결을 했다 이렇게 일본은 국민들 뿐만 아니고 일본의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한국의 법원 판결 행정부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일본 조야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일본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추가적인 일본 측의 배상권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좁힐 수 있는 그런 간격이 별로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추가적인 배상을 약속하는 순간부터 나머지 나라들하고 또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순례를 만들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 10월 달에 대법원이 강제징용자들의 추가적인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고심을 해서 내린 판결이겠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부분이 저는 일체관열 안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부분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행정부나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 한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판결 사안은 사법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아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최악의 경우에 일본과 경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사를 다루면서 초기에 한국의 자동차 업체를 일으켰던 데 크게 기이한 엔지니어 입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부품 국산화를 아주 서둘렀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한 80대 거의 대가시는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그런 현장의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그분 말씀은 한국사를 보면 대개 몇백 년 단위로 한일 간의 경제 국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실무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국산화를 추진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일본의 부품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나이가 드셨지만 살아서 정언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고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간혹 한국을 두둔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한일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전쟁이 터진다 이야기죠 한국이 수습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산업이 아주 긴밀하게 일본과의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소위 이야기해서 전략적 부품 구매를 하는 분야도 많고 핵심 부품 같은 데서는 아마 일본으로서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냐? 이겨낼 수 있겠냐? 물론 일본 쪽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전면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그러나 항상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적절한 순에서 우리의 대응이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런 시나리오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봤죠 일본의 조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한국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터지면 그 사실관계를 보고 상대방 입장이 어떨까?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경제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겠냐?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와 같은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당히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봐왔고 특히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냉철하게 물어봐야 되죠 견디낼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견디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한일관계를 수습해가는 지혜와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좀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좀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경식되는 한일관계뿐만 아니고 최근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조치에 대한 파급효과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